5 5매치 출발 신변제 서비스 포핸들 2대1로 승리한다가 있습니다 백핸들 3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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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점 최선을 다했습니다 0대4 강하게 내리 선수 되받아칩니다 끌어올린 고조된 경기력을 보여줍니다 행운의 포인트도 김나영 5 0 5 자아 심연주 어떻게 보면 플레이를 가져갈까 내가 고민할 거에요 백핸드 김나영 심연주도 김나영 선수에게 게임을 내준다고 해도 게임 끝나기 전에 뭔가 헛법을 3 렛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완벽히 잡고있는 김나영 기적인 공격 심현주 김나영의 서비스 2매치 출발합니다 이 게임 출발합니다 토건 들여놨습니다 심현주 백핸들 득점을 가지고 왔던 심현주 3구 1대2 김나영 지어져 있습니다 가져갈 대처 능력을 대처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김나영 다가섭니다 받아주는데요 더블스코어 2점차 심현주 빠른 서비스 석점차 2대5 6대2 김나영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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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7대2 이번에는 서비스 그대로 갑니다 심현주의 공격 사고 넘어갑니다 넵트리 6점차 5위는 김나영 서비스 심현주 3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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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구 4구 5 qualcomm ций 5位 5 freue 5 8 9 1 10 12 11 12 12 12 12 13 13 14 14